줄이 없는 데는 어떻게 올라가요? 못 올라가요, 주부자들이. 줄 없는 데는 앞에서 길을 쫓아가잖아요. 그럼 두 사람이 다를 쫓아가야 해요. 왜냐면 그 사람이 줄이 아플 때 여기 위에 줄 거라는 거예요. 여기 맨 앞에 가는 사람들은 많이 안 하긴 잘한 것 같아요. 형님! 살아놔! 형! 형, 그냥 하감하고 있어, 하감! 이럴 거 못 올라가. 내가 또 있어, 내려오는 사람들은 가겠지. 점차 한 번 더 가! 오세요, 하도다! 내려오는 거는 1분당 걸리네. 오세요, 하원! 오세요! 오세요! 오세요, 하도다! 오세요, 하도다! 오세요, 하도다! 오세요, 하도다! 아.. 우리 친구 올라가는 건 보자고 저희가... 그래야 그건데? 여기가 1.4.5.5.5.5.5.5.5.5-5.5.5.5.6.5.5.5.5.5.5.6.5.5.5.5.6.5.5.6.5.6.5.5.5.6.5.5.6.5.6.6.6.5.6.5.5.6.5.6.6.5.6.5.1 이쁜다, 어? 잘 맞아? 진짜 그렇지? 떨어지는 거는... 예? 불러고 나서... 이렇게 깜짝이야. 딱 깜짝이야. 아, 진다고 했지, 이 새끼들이 반가지가죠? 반가지가 하는 거야. 그럼, 춤추마다 배달까지 했어. 예이? 이거면 이제 우주신이던데? 네.